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일단 노덜 교수님, 윤 대통령은 총선전에 거듭 강조했잖아요. 적어도 2천 명이다. 2천 명 흔드는 거 없다라고 했는데 뭔가 전격적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대통령 담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뒤에 나중에 또 해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2천 명을 고집하는 건 아니라고.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돼.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들 단일화는 나올 수 없다, 불가능하다 얘기했습니다. 전부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정말 국립대 총장들께서 저렇게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로서야 정말 의대 정원 얼마나 받고 싶겠습니까?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건데 저렇게 50% 내지 100%라고 하는 것은 50%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런 의견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했고 또 한덕수 총리도 기본적으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사들이 정말 100% 백지화하라 이런 걸 좀 거두고 함께 정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풀렸다. 실마리를 만나려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빨리 잡아서 함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정 변호사님, 의사들 반응이 나왔나요? 네, 의사들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무효화, 원점으로의 회귀 외에는 답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2천 명 증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었으면 왜 진작하지 않았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강경하게 대응할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진짜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 글쎄요, 실마리가 어떻게 잘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바로 가봅니다.